어? 신선한 수업 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말이야. 어? 데이트 할 사람 다 있는데 참고 지금. 그래 안 그래? 그니까. 서연아 그래 안 그래? 그니까 데이트. 그니까 말이야. 나도 데이트. 해명할 게 있다고? 너무 좋아가지고 차마 나 이제 수업 들으러 갈게. 이걸 못 했던 거야? 뭐야? 뭐지 뭐야? 집을 갔다가. 집을 갔다가?